오십시오 했어요?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저희 두 문 안에 대해서 많이 처음 알게 되셨는데 저희 두 문 안에 대해서 처음을 많이 알게 되었을까요? 저 몰라요 진짜 몰라요 또 멤버한테 아이고, 나 보셔야 돼요 아직도 안 모르겠나요? 잘 알것 같은데 두 문 앞의 아이들 어때요? 두 문 앞의 아이들 어때요? 다들 예쁘시고 정말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있어요? 여자친구 있다고요? 여자친구분과 직업별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무난 많이 알려주세요 성공해요! 성공해요! 이쪽이요 여기 마지막 한 분은 여기게요 날씨가 진짜 많았어요 박수 여러분! 박수! 대박이에요 아직 끝지는 않았어요 와! 우리 동생이 부르실 바랍니다 여기요 여기 여기 앞머버 뒤에서 앞머버 두 분은 한 대씩 보고 두 분은 아닌가요? imana 좋아해요 박수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한국어 할 수 아쉽다 가자 누구다? 이거 뭐야? 아아 아아 네 아아 아아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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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사로 유치구가 여기서 오신거 근데 마치 딱 그걸로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